그렇다 밑으로 힐 4입니다 원래 이렇게 멍하게 하다가 깨는겨 그건 맞긴 해 속으로 다.. 이번 판도 어차피 못 깨겠지 라는 생각으로 멍하게 하다가 어? 나 그런 생각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나도요 나도 나도요 마법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매파 맥판이 킹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스님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로야 불리할때마다 왜 나 털어먹이야 안녕하세요 박스님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뛰어낼 겁니다 낙서 예정입니다 자기 구경 잘 와주시구요 허니가 얄밀게 하는거 다리인거 같아 홀 셋 넷 나오세요 다행 너가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도준, 도준! 발사! 발사! 아, 녹방 아닙니다. 아, 녹방입니다. 저희 이미 깨고 다 살아났어요. 너무 가깝습니다. 나이 너무 좋습니다. 잘 가왔어. 손님 힘을 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도준, 다음번에는 마늘 주사 두 개 맞고 오세요. 그냥 마늘을 가져와. 우리 오늘 피해 할 거잖아요! 마늘을 빠! 마늘 집을 뭐해 놔! 필요해, 다음 주에 초기화야. 내가 갑니다. 네. 여기 신호등 빨간불! 우리 4관 2주에 한 번씩 계속 가자! 가자! 맞네, 2주에 한 번이네 이거. 재밌겠다. 야, 무한동력인데? 2주 걸려서 깨면 다음 주에 또 하고, 2주 걸려서 깨면 또 하고, 2주 걸려서 깨면 또 하고, 이야. 무한으로 즐겨요? 영원히 실수없네. 21,000 골드 벌려고, 20만 골드씩 계속 써야되겠네. 와, 신나다. 난 근데, 솔직히 좀 재밌는데? 재밌긴 해. 재밌긴 해. 무한무늬. 아잇! 못 나갔어요! 박스림빔 이거. 박스림빔 이거. 사리밍 좋았습니다. 고맙다. 아이고. 사리밍 최고예요. 여깁니다. 여기입니다. 뭐야 뭔 일... 아... 아... 내 폭주. 아잇. 혁화. 혁화 못하트립니다. 3주만 빨리 칼켜 주이소. 하나, 둘, 셋, 넷 한 줌만 더 깎아 두개서 다음 패스기 전에 나이스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절벽 밑으로 가자, 가자, 절벽 밑으로 이중터가 만 번 밑으로 가겠다 가자, 가자, 가자 서리병 암수요 어렵다 굿 고 고 아이구, 도와주세요 아나울려 전혀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아이, 뭐야 워프 다 주고 날아가는데 뭔 상관이야 돼요 나오네 생존기 확인하시고 직사기 뭐 있나 확인하시고 솔찰 아우릴 송송 쫉쫉 하시고 내구가 속도가 진짜 빨라졌는데 제가 깨달음, 거 연희인 입니다 연희인 네에에에에에엥 따라자 지금 본인 생존기 모인 나오게 하세요 엉덩이 엉덩이 쇽 쇽 쇽 쇽 1법을 힐 한번만요 네 1타 내가 쳐줄게 오케이 2당이신데요 찔렸어요 잘 찔렸다 쇽 쇽 라우렐 나온다 4시 처음에 스페로 피해야 될거에요 흩어진거 생각해 조심 안녕 괜찮 짭 클라우렐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법을 올릴게요 네 나이스 더블굿 더블굿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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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다 나 아니네 Predator 지진히 크렉 나 없어요 아 나 없어요 아 나 나 나이스 나이스 이 사람은 그냥 말 없으면 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매 항상 대기 중 라오리 지금 망치형 맞아주세요 안 맞아도 찼네요 3밥을 5 아 버스 날아간다 같이 침 수구리 수구리 9시 여기 10시 비었다 10시 한 명 와라 10시 수구리다 왜 한 명이 비는거지 위쪽 봐주세요 내가 그럼 위쪽 10시 3초 뒤에 샨디 가겠습니다 3 2 1 대신 옆에 비었으면 말해주세요 뭐야 이거 내가 떨어지면서 맞았어 괜찮아 왔어 왔어 여기야 아 까비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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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지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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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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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영원이 거기 있어줘 숭숭 충원형 충원이야 서류명 왜 같이 안 웃어줘 빨리 웃어줘 오호 오호 재밌다 말어 야 제웅도 충원한거 사운데로 5줄만 더 대단히 위험합니다 3시 넘어져있으니 3시 컷 3준만 더 2준만 더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내가 쳐 내가 친다고 마지막 팀 타임 내가 깎아 놔야지 무릎파 다 하자마자 바로 가요 오케이 일단은 또 실드 드릴거에요 킬 물약 먹지마요 난 자가 해볼게 물약 먹어야지 껍기었는지만 봐주세요 비울었다 알았다 맨 밑에 망치형이랑 나랑 중간 여기 맨 밑에 망치형이랑 나랑 중간 흔히가 중간이야 망치형이랑 나랑 흔히가 중간이야 망치형이랑 나랑 흔히가 중간이야 확실해 해보자 여기 오랜만에 오는거 맞음 안 먹을 뻔 이다형 암수형 뭐냐 한 밥을 오케이 이다형 암수 오냐 무조건 성공이야 그럴 땐 실패하는데 아이고 돌아가자 너무너무 좋아하네 올펌패 올펌패 넷스 희망이다 희망 우리의 희망 로마는 로마는 없었으면 못 깼어 아직 아직 못 깼어 2번판 깼음 2번판 깰거니깐 망치형 암수요 어 나 마지막 암수 네이 망치형 마지막 암수라고요? 어 왜? 안 치워왔나보네 또 정비사 안 갔다왔나본데 정비사 안 갔다왔나본데 누구? 하지만 괜찮아 그딴거 없어도 돼 안 죽으면 깬다 나이스 굿 어 뽑혀요 가요 가요 3초 후에 2버글 들어갔어요 삼장형 암수요 지진 이 파티 풀렸어 아유 다행이다 삼장형 암수 하나 남았죠? 어 오케이 아이고 잡 풀버려 나이스 다행이다 디버프 빠지소 빠지소 디버프 조린이 어 미안하다 안 돼 안 돼 진짜 거기 나와서 조금만 정신차려 진짜 제발 제발 부탁할게요 진짜 무릎 꿇고 말하고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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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연기의 나오면 9시 하하하하 아 3시?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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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3시 일곱줄만 더 하나 둘 셋 넷 나오이소 한줄만 더 깎고 3시로 오겠습니다 3시로 오겠습니다 혁카 혁카 어 뭐야 오 갔어? 오 왜 뭐야 스페 차분하게 꽝씨 꽝씨 오케이 끝났고요 자 진짜 본인꺼 잘 보자 본인꺼 3시 딜 도와주실분 3시 제가 갑니다 오지마요 네 KC는 절대 와서는 안돼 또 갈 데 없죠 보스 딜 그러면 얍 얍 얍 얍 어이씨 나이스 이긴 귀여워요 난 내려갈 거야 오 난 두개 두개 두개입니다 나 너무 무거워 망치형 왜 이리 왔다라 갔다라 그랬느냐 그래서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흐흐흫 다시 올라왔네 염메이 들어가요 버블 아낄 거에요 어후 나이있스 나이스 굿 버블 아낀다고 오케이 네 3바블이면 사우토 부터 1 카드 하세요 1 카드 다 내가 치킨 2, 3 카드 서포터 부터 1리던가 카운토 멀면 좀 힘들어요 같이 쳐주세요 양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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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 형 안 오세요 아이다 도망쳐 아이씨.. 들어갔어 오케이 나이스 찔립니다 아 안돼 괜찮아 우리 심포 들어가 진짜 이거 튕겨져 나와 심포 나이스 아 나이스 아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찔리는 거 절대 안돼 가닥 피스다운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죽는 거야 예스 개인당 두개 장판 사고가 나면 흔들릴지 몰라 제발 이곳 이곳 타가졌다 아 잘 피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확인했어요 서리명 가르세요 3마블 잠시 들어갔어 서리명 이제 아무 수 없죠 1카 제가 칩니다 1카 내가 쳐요 2카 내가 침 3카 내가 침 3카 내가 침 좋아요 없어 나도 없어 제가 칠게요 머리 봐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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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킬립해요 머리 확킬립해요 조니님 암수요 네 암수 네 암수 와 섬만 치었네 저거 치즈 나요 나 아니야? 나요 나 니가벨 이거 뭐야 와 진짜 아파 얘네 한 번 더 협카 수현 수현 있어요 응 수술 머리 셋입니다 머리 셋으로 했어요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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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나갑니다 비버프 오세요 비버프 짤버블 남으면 이따가 한번 털어주세요 네 일단 힐 먼저 맞으면 변해요 벽 조심해야 돼요 바닥 밟으면 나와요 나이스 상관없어요 벼락만 조심해 벼락만 밖에서 안으로 카운터만 제대로 카운터 안됩니다 만세 만세래요 만세 만세 이것만 실수 안하기 만세 만세 카운터는 칠게요 혹시 모르니까 카운터 카운터 강 whole 카운터 카운터 소문실 안입 줄 없는 데서 업데이터 좋아요 12줄 올라가 쭉 올라가 이거 머리 근처에 있으면 맞습니다 그냥 모여요 아 일로 왔다 나이스 잡기 센터로 유도 좋았어 반격 지금 이다영하고 저밖에 암소 없어요 암소 없으니까 알겠네 분신 2억을 올려요 나이스 1억 떨어져 일단 9시 머리 머리 9시 두 번 한 번 더 조심해 다운 거 멀리 가요 멀리 병력 있어 6시 근데 이거 영역탕이 있거든 빼자 빼자 못 쓰는 거야 안 보이는데 찾기야 찾기 찾기 자리 좋아요 여기서 해 나네 오케이 제가 여기 들어감 절대 안 쫄지 자리 절밍하게 쪼갈라져 있네 빠지자 빠지자 1C 1C 천천히 와도 돼 천천히 와도 돼 네 천천히 와도 돼 센터연도 잡기 잡기 아 빠지자 빠지자 들어가요 30명 있다 다 크러쉬만 오케이 굿 다 크러쉬 아예 딜 없어서 왼쪽으로 갈게요 다 크러쉬 라 머스 피하고 들어가요 그냥 스페로 피하고 보너스 들어가세요 일단 떨어내 일단 떨어내 머리 6시 고정할게요 네 너무 좋아요 최고다 이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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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로 갈게요 네 시간 말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블랙홀 센터 유동 아 블랙홀 마루 잘하고 에이 바로 카단 간다 바로 심포 그리고 저기다 깔아놓을 거예요 오케이 패턴 봐요 마지막 킹 찍는 거임 뒤에 안전 반격 줄 없는 데서 줄 없는 데서 마크로쉬 조금만 더 영전 안 보는 게 베스트임 가슴 나이스 굿 차분하게 해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응 소개하지 마 안 돼도 던지면 안 된다 아 뭐 실패하면 다시 오면 됨 파이팅 파이팅 이제 시작입니다 뱅글뱅글 여기서부터요 손만 봐요 예스 안 돼요 붙어요 됐어 나이스 굿 딜 이랑 감수 어 용맹 체력 관리하시고 영역전거 여길 줄게 내가 이리로 감 오케이 패턴 똑같아요 낙사는 생겼었군 네 지금부터 110줄까지 낙사 있어요 조심 빨간 뼈 랜덤 찔러 가세요 랜덤 찔러 가세요 벽 벽에서 펴 오케이 저거 찔렸어요 괜찮 네 이거 상어 상어 조심 여기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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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피하고 광시 자리는 또 괜찮네 낙사 유용 없겠다던데 최대한 팍 때려봐요 머리로 가야 돼요 머리머리 다섯 개짜리는 머립니다 다섯 개짜리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찔러 가세요 마지막에 찔러 가세요 선 없는 데서 사불하게 선 없는 데서 선 없는 데서 2버프 올릴게요 풀어 있어요 풀게요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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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중 센터 유도 센터 유도 첨에 피하고 백 낙사 조기 마세요 죽이는 사람 한 번 더 위로 유도해요 그냥 여기 셋트에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 지지 에이 떨어지네 이거 안 떨어졌어 빼 덱고 와 덱고 와 덱고 와 머리도 심해요 머리만 조심하세요 모여 모여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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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여기 차라리 지금 제가 암수 던집니다 네 뒤로 이거 물감 나오면 좀 맞아줘야 되거든 앞으로 붙어요 머리로 와야 돼요 여기가 저기 마루야 S도 써서 끊어버릴래? 아 늦었다 마루야 아 카단강 나오면 바로 써버릴게요 어 오케이 110불까지니까 이거 블랙홀고 있으면 나오고 차라리 맞아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빨리 블랙홀 봐버리게 무조건 보거든요 지금 트랩 보면 블랙홀 준비 이동하고 딜 다 먹게요 그냥 외곽에 붙어요 앞으로 안 갈게 여기 외곽에 붙어 여기 외곽에 여기서 버티잖아요 아 심포 올리고 그대로 가 바로 갑니다 저 일어날 시합 걸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보호 속에 깔아줘 딜 다 몰아야되요 지금 어 진짜 많아 람버스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갔어 자 집중 야야야 스킵하지마 물약 물약 먹어 끝나면 물약 먹어야 돼 어 오케이 이제 강화 패턴입니다 물약 먹어 물약 먹어 떨어져 어 저거 터진다 원 붙으면 안돼 저거 터져요 폭발까지 해요 저거 네 저거 사라지고 돌아가요 바닥 터져 오케이 고 오 오 오 오 함께 돌아가는 계단 고개란 없다 모두를 지키는 거야 아 크라시아를 피자 네 똑같아요 차분하게 하자 얘 지금 카운트 치지마요 나 쭉이다 3단 돌치는 이쪽이야? 똑같아요 아카라 똑같아요 확인 3단 돌치는 카운트 안 치고 점프 찍기만 카운트 치는 겁니다 저희 카운트 이거 카운트 제가 피자 지금 쓰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도로 밀려나는 거 생각하면서 드려요 버블 들어가요 다 들어갔어요 1v 2v 2v 1v 2v 3v 3v 낙사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잡기! 잡기 조심! 지금 우리 킬 중이에요 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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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안에 안전 제가 잡혔어요 피자 피자 블랙홀 들어가면 안돼 물감 7에만 피해 카운터합니다 카운터 쳐주세요 머리 한 번부터 모아놨어요 돌려요 돌렸어요 3번부터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지금이 제일 위험하네요 지금이 제일 위험해요 이거 저희 쉴드 받기 전이 제일 위험합니다 카운터 없어요 카운터 없어요 카운터 없어요 물약 받기 물약 때까지만 버텨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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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기 전이 제일 위험합니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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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조심 잡기 확인했어 카운터 나야? 괜찮은편으로 카운터 카운터 줄곧받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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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urb 황보 썼어 좋아요 다음은 공카다니 딜타임입니다 준비하세요 방어 람버스에요 처음에 피하고 광시 나이스 훌륭 먹어 이 적으로서는 카당 쓸게요 돌아오면 바로 피해요 이거 카운트 아닙니다 피하세요 카운트 하지마요 카운트 하지마 다같이 들여요 뒤에서 카운트 으아아아아아 와아 고생했어 진짜 와 26일 걸렸다 진짜 진짜 고생했다 와 미쳤어 야 진짜 이번엔 못 깼으면 솔직히 꺾였을거같애 와 고생했어 와 진짜 고생했다 얘들아 와 와 진짜 힘들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와 와 진짜 웃음이 빠졌어 와 야 마지막 컷 진짜 웃있네 와 얘들아 진짜 고생 많았다 아우 이 순간만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려요 짱이 형이 제일 고생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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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면복이 없다 진짜 안녕하세요 망령이가 타멘을 선출한 날이에요 아 나 못 깼는 줄 알았어 아 나 진짜로 이제 5년 3호 돌아갈 수 있어 영차 이제 대박이다 아 너무 깼다 아 세상 지키기 진짜 아 이다야 고생 많았다 이다야 진짜 고생 많았다 이다야 고생하셨어 아 와 안올라 그랬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왜 이리 힘드냐 이거 진짜 너무 힘드네 진짜 너무 힘들잖아 아니 진짜 진짜 이거 아 와 눈물이 바로 쏟아지네 와 와 눈물이 바로 쏟아지네 난 진짜 난 진짜 냉이화란인데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꿈만 같아 여러분 너무 고생했습니다 진짜 아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팬분들 고맙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다 마루야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아 아 한 명을 죽여 보내 뭐 아 아 두어님 감사합니다 헤어님 아 진짜 힘들었다 나도 눈물 안 나올 줄 아는데 눈물 나오네 이거 너무 귀여워 야 마루야 진짜 침착하게 애쓰다 좋았다 진짜 잘했다나 아 마루야 너 진짜 너 없었어 진짜 마로가 잘했어 진짜 마로가 잘했어 마로도 이다영도 진짜 여러분들 다 잘했어 인양아 진짜 못하는 딜러다 케어해줘서 궁금했다 서림아 멋있었어 인양아 진짜 좋았다 우리 진짜 최장클 아니에요? 최장시간클이요? 지트포클 지트포클! 지트포클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오태석은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내내 근데 꺾일까봐 미안하다는 말은 안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8인 무력 되자마자 깼다 와 무력 깨자마자 한 번에 본거에요 진짜 공부를 시작을 했다 지트포클 축하드립니다 망치형 진짜 기트포클 축하드립니다 망치형 진짜 고생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최고의 망치입니다 덕분에 덕분에 얘들아 너네가 덕분에 고생했어 연인님 고생했어요 진짜로 몸도 진짜 안좋았을텐데 인양에도 기침 코러코러 가면서 진짜 너무 고생했어 불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 퍼미어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기고생했네 내일 방송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스토리 본업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마지막 그 시장 없는 사람들 딱 안걸렸어? 다 다행이다 마지막에 나도 스킬 사이클 다 꼬여가지고 다 안 뜨겠구나 싶었는데 즉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난 진짜 모든 걸 분취했어 내 실력의 오버클럭이야 이거 아 진짜 한계 돌파했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했냐 진짜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다님 이제 집에 들어가시겠네요 이다님 이제 집에 들어가시겠네요 이다 형 이다 형 집에 보냈다 이다 결혼 축하한다 이다 결혼 축하한다 진짜 결혼 축하했냐 고맙습니다 나이게 이다 형 결혼 축하했다면 신런치 가는구나 미안해가지고 청첩청 어디 자랑도 못하겠고 근데 진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답게 살자 우리 진짜 축하해 너무 고생했어요 축하드려 어 두뇌 바라트론이라니 한심할 것 옆에서 서포팅해준 훈수 좋은 아낌없이 해준 아라님에게 더 감사의 말씀이 이제 2주에 넘어 보다스커대 아 이거 진짜 고맙다 야 이거 진짜 다들 마음고생 진짜 많았던 아라님 아라님 고생했어요 우리 시청자농들도 이렇게 축하드려 한 번에 고맙습니다 절대 못 깬다는 노래가 해냈다 아 진짜 해냈다 진짜 마음고생 나 아까도 채팅창에 어 너네는 계속 하라고 막 접으라고 그랬어 아 나 나 나 지금까지 차단 400명만 것 같은데 아 진짜 고생 많으세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진짜 피드백은 우리의 실력은 포기 안하는거다 어 여러분 이거 이거 뜨는거 아냐 새벽까지 보면서 진짜 계속 조언해 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분들 답답하셨죠 정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똑같은거 예수 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맨날 녹방이요 녹방이요 했는데 사실 생방이였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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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매일 진짜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후원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나 이거 진짜 처음 보는건데 눈에 안뜻고 지금 나중에 다시 보기로 봐야겠다 아까 처음에 처음에 오늘날 하나도 못봤다 야 나도 이따형은 절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면 깬다고 여러분 이거 2창 2창 우와 우와 이거 뭐있어 우와 이걸 보는구나 우리가 진짜 나이스해 야 야 나이스 당방 나이스 당방 당방이 좋네 디노 와 عisch이 이 AUDI Progress Agort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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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investigators